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이완용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만들 동영상 강의는 배시 스크립트입니다. 오늘은 그 배시 스크립트에 대해서 우리가 왜 배시 스크립트를 배워야 되는가 그리고 배시 스크립트를 사용해 보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배시 스크립트를 바로 배울 수도 있겠지만 배시 스크립트를 배우려면 먼저 리눅스의 기초적인 명령어에 대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밑에 리눅스 명령어 강의를 이미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거를 미리 보시면 배시 강의를 바로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공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시 에디터를 쓰다보면 에디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vi 에디터를 사용할 건데 vi 에디터의 초구편 정도는 공부를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동영상이 있으니까 역시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 vi 에디터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하고 오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배시를 왜 배워야 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시는 여기가 이 자료는 이제 스택 오브 플라워라고 하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8만 3천명이라고 하는 엔지니어한테 자세히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배우고 싶은 랭기지나 무슨 테크놀로지가 무엇이 있냐 그랬더니 그 랭킹을 좀 매겨봤더니 여기 순위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 복수로 응답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배시 쉘이 27%를 차지했습니다. 어이 그럼 꼴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배우고 싶은 게 몇 시까지가 있습니다. 몇 시까지가 있는데 그중에 요 배시 쉘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랭킹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이 월급을 많이 받나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클로즈 월을 가진고 있는 사람이 제일 특별하게 면봉이 높았고요. 그중에 보면 배시 쉘이 여기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 랭킹이 꼴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고 쉬운데요. 진짜로 사이트에 보면 그 사이트에 보시면 랭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시를 보시면 여기가 이게 인기도죠. 27% 있고 이 밑에도 한참이 있고요. 배시가 나는 필요하다 좋다 라고 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비율이 50 대 50이고 랭킹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굉장히 좋고요. 여기 보시면 수입 랭킹을 보시면 클로즈 워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배시 쉘이 높은 상태에 있고요. 그 밑에 보면 R 엔지니어 오브젝트 C 개발자 C샵 개발자 C++ 개발자가 한참 밑에 있습니다. 이걸로 보면 배시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배시 기술을 알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돈이 되고 많은 개발자들이 어 내가 지금 내가 일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C 개발자나 무슨 SQL 개발자나 R 개발자나 어떤 다른 개발자이긴 하지만 배시를 빨리 배우고 싶어 배시를 잘 쓰고 싶어 하는 그런 니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을 본다는 얘기는 당연히 배시를 좀 제대로 배우고 싶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보기 시작했겠죠. 배우는 것에 분명한 가치가 있다 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리눅스 커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원래 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닉스가 처음 만들어진 단계에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었긴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유닉스를 쓴다고 하는 것이 거의 90% 이상 리눅스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눅스의 시스템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리눅스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오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관리, 프로세스 관리가 있어요. 아이오를 관리하고 메모리를 관리하고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하는 일이 당연히 OS가 하는 일이죠. 이런 것들의 커널에 가지고 있는 이런 세 가지 중요한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반드시 시스템 콜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자 시스템 콜을 통해서 이 밑에 OS 커널에 있는 어떤 기능들을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보시면 리눅스 커널은 당연히 하드웨어를 컨트롤합니다. 우리가 하드웨어를 직접 컨트롤 할 수는 없어요. 리눅스에서는 그런데 이 커널은 뭘로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다고 했냐면 시스템 콜 시스템 콜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시스템 콜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시스템 유틸리티 또는 리눅스 쉘을 사용해야 됩니다. 리눅스 쉘은 리눅스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레이어로 보다 하면 리눅스 쉘의 굉장히 윗계층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앱들은 시스템 유틸리티 리눅스 쉘 위에 앱들이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플리케이션들이 맨 위에 레벨에 위치하게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예를 들면 C 언어로 헬로 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컴파일 하면 리눅스 쉘을 사용해서 어떤 시스템 유틸리티티 사용해서 컴파일하면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죠.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면 애플리케이션은 결국 쉘에서 실행되고 유틸리티 시스템 컬을 거쳐서 커널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오늘부터 배우려고 하는 거는 배쉬라고 하는 쉘인데 여기 보시면 리눅스 쉘에 보니까 배쉬, tc쉘, z쉘, pdks쉘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쉘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쉘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배웠던 쉘은 오리지널 쉘이라고 하는 SH 쉘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CCL도 배웠었어요. CCL도 배웠었는데 요즘은 대세는 역시 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 유틸리티 봤더니 유틸리티의 이그젬플에 cat, ls, date, ps, kill, who 이런 게 시스템 유틸리티 우리가 이른바 리눅스 명령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이 유닉스 명령어들이 리눅스 명령어들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체제, 리눅스를 사용해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쉘이 있고 쉘 아래에 명령어들이 있고 명령어들이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커널을 건드리고 커널에 있는 어떤 기능들이 하드웨어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컴퓨터를 실제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리눅스 구조에서 보면 구조에서 보면 이 배신은 맨 위 계층에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 유틸리티와 내가짠 어플리케이션들을 코디네이트 하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쉘을 잘 쓰게 되면 이 전체 리눅스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떤 건 그러면 어떤 건 쉘 명령어고 어떤 건 시스템 유틸리티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리눅스 명령을 조금만 아신다면 여기에 대표적으로 내가 제일 많이 쓰는 명령은 CD가 없어요. CD는 시스템 유틸리티가 아니고 리눅스 쉘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쉘을 쓰는 이유가 시스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쉘 스크립트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쉘을 사용하는데 어떤 일련의 작업들을 이렇게 스크립트 문서처럼 작성합니다. 처음에 뭘 하고 ls를 한 다음에 cd를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한 다음에 여기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로 스크립트 파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 복잡한 명령어 세트들을 반복적으로 쉽게 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 명령어가 20개가 있었는데 음 어떤 작업을 하는데 이 20개의 명령이 필요해. 이걸 파일로 스크립트 파일로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렇죠? 반복해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편리하니까 당연히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쉘을 쓸 때는 당연히 이렇게 명령어를 키보드로 치게 됩니다. 키보드로 칠 때 타이핑해라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타이핑해라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파일들을 지우려고 해요. 어? 전부 지웠으니까 컴파일이 됐으니까 스타.5를 지워야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rm 스타하고 한 칸 뛴 다음에 .5가 됐어요. 이러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리눅스 명령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rm 스타.5 하면 .5로 끝나는 모든 파일을 지우세요 인데요. 이건 무슨 명령이냐면 모든 파일을 지우시고 .5 파일을 지우세요 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스페이스 하나를 잘못 치는 바람에 그 현재 디렉토리에는 모든 파일이 다 삭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치명적인 수술을 예방하는 데도 이렇게 스크립팅을 하는데 스크립팅을 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고 안전합니다. 실제로도 리눅스 시스템 안에 보면 예를 들면 부팅하는 시퀀스 어떤 작업이 돌아가는 시퀀스 예를 들면 웹서버가 실행되는 시퀀스 이런 시퀀스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스크립트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팅하는 것 자체도 부팅 시퀀스가 스크립트로 작성되어 있어서 그 스크립트에 있는 내용들이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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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팅하는 과정에서 실행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쉘이 되게 많다고 그랬는데 되게 많다고 그랬는데 왜 베시라고 하는 쉘을 배워야 되나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리눅스에 들어있는 쉘 중에 가장 인기 있는 탑5의 쉘이 뭐냐고 1등이 베시래요. 베시의 베시가 뭐의 약자냐면 분 어게인 쉘이에요. 분이라고 하는 건 이거 사람 이름인데요. 빈 스트라스로빈가 하여튼 뭐 이 사람이 만든 오리지널 쉘이 있어요. 오리지널 쉘이 SH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 오리지널 쉘 어게인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베시는 쉘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리고 브라이언 팍스라는 분이 89년도에 만들었대요. 그리고 명령어 에디팅을 하는데 되게 쉽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어떤 장점들은 어떤 툴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툴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보로 따지자면 보세요. 1등이 베시고 2등이 제트쉘인데 제트쉘도 쉘에 기반했대요. 이거는 어떤 뭐가 첫 번째 것만 잠시 봤더니 오토 컴플리션 펑션이 명령어를 썼는데 명령어를 조금밖에 안 썼어. 그런데 그 다음에 너 이 명령을 치려고 하는구나 하고 자동으로 딱 만들어주는 게 판타스틱하대요. 판타스틱하답니다. 이런 장단점이 서로 간에 있는 거예요. K쉘도 K쉘은 보니까 데이비드 코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건데 베이스도 C쉘이래요. 쉘 다음에 C랭귀지와 비슷한 신텍스의 C쉘이라는 게 나왔는데 C쉘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C쉘에 기반한 쉘인데 콘쉘이라고 부른대요. 데이비드 코니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콘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Improved Performance and Capability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능력들을 그 다음에 퍼포먼스를 좋게 만드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그리고 TC쉘이라고 하고 있는 게 있는데 10X C쉘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당연히 TC쉘인 걸로 봐서는 C쉘에 기반했어요. 그리고 10X라고 하는 것에 기반을 했어요. 그래서 10X CanGrier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이냐면 파일네임 컴플리션, 프로그래머블 워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있대요. 그 다음에 Clike Syntax Clike Syntax는 기본적으로 C쉘 명령어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잡 컨트롤, 그 다음에 스플링 커렉션 피처가 들어있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기 있는 게 Fish인데요. Fish는 Friendly Interactive Shell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초보자들이 쓰기에 굉장히 좋은 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배울 거는 Batch입니다. Batch이고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나면 뭐 Fish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를지 잠시 잠시 보여드릴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아시겠죠? 왜 우리가 Batch를 배우느냐? Batch가 가장 널리 쓰이고 인기 있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쉘에 기반했기 때문에 시스템 스크립트들이 쉘에 기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Batch도 쉘의 기본 기능들 위에 추가적으로 어떤 기능이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쉘 스크립트와 Batch 스크립트는 어떤 호환성 같은 게 있다. 그래서 Batch를 배우는 게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Batch를 사용하기 위한 환경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권하기는 제가 뭐 가지고 테스트를 할 거냐면 Ubuntu 가지고 테스트를 할 거예요. 버추얼 머신에 Ubuntu를 설치해 갖고 터미널을 열 겁니다. 아 그거 버추얼 머신에 그러니까 저는 버추얼 박스에 오라클 버추얼 박스에 Ubuntu를 설치하고 Ubuntu 위에서 터미널을 열어가지고 쓸 건데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하는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면 맥켄토시를 쓴다 그러면 그냥 맥켄토시에서 터미널 하나 열면 됩니다. 터미널 하나 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환경에서 WSL이나 WSL2 같은 환경을 설치해 가지고 그냥 터미널 열어서 사용하셔도 돼요. 이번 Batch 강의 동영상 강의에서는 시스템 어드드미니스트레이션 같은 관련된 명령어들은 될 수 있으면 제가 시스템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유저 모드에서 테스트를 하려고 하니까 이 정도 환경만 갖춰도 실습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버추얼 박스 설치해 가지고 Ubuntu를 설치하는 게 어렵다. 또는 WSL 설치하는 게 어렵다. 이러면 지금 환경 유튜브나 구글에서 WSL2 설치, Ubuntu 설치 또는 버추얼 박스 설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렉쳐 비디오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추후에도 설명해 드릴 일이 있겠지만 터미널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터미널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컴퓨터를 어떻게 쓰냐면 메인 프레임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터미널을 붙여서 썼어요. 그러니까 RS23이라고 하는 시리얼 통신이라고 했고 통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터미널이 여러 대 붙였습니다. 그럼 터미널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디지털 익히먼트라고 하는 회사의 VT100이라고 하는 터미널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터미널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터미널이 컴퓨터에 붙어 있으면 터미널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장치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합니다. 세 가지 장치가 뭐냐면 첫 번째 인풋 장치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입력 장치인데 이 인풋 장치를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냐면 스탠다드 스탠다드 std 이니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어? 교수님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C 언어를 배우셨다면 샵 인클루즈 스탠다드 아이오 이거 해보시는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스탠다드 아이오에 스탠다드 이니 있죠. 또 하나의 디바이스가 있는데 이 디바이스는 출력 디바이스 이걸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눈치 빠른 분 다 아시겠죠? 스탠다드 아웃 디바이스입니다. 스탠다드 아웃 디바이스는 기본 출력 장치입니다. 터미널이 하나 있으면 터미널에는 반드시 스탠다드 인과 스탠다드 아웃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디바이스는 뭐냐? 세 번째 디바이스는 기본적으로 이 출력 장치를 그대로 함께 스탠다드 아웃과 함께 사용하는데 스탠다드 ERR 이라고 하는 스탠다드 에러 출력 장치입니다. 스탠다드 출력 장치 스탠다드 에러 출력 장치 그리고 입력 장치 스탠다드 입력 장치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세 개의 디바이스입니다. 터미널이 여러분들 배시를 연습할 때 이 터미널만 사용할 겁니다. 터미널만 사용하고 배시를 터미널 바깥에서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배시의 기본 구조가 배시는 기본적으로 터미널 위에서 돈다 라는 개념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리눅스 커널에서 보면 리눅스 IO 시스템 중에 리눅스 IO 시스템 중에 파일 시스템 아 이건 디스크이겠군요. 소켓 오 이거는 소켓이니까 보니까 네트워크 프로토컬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네트워크 장치네요. 블락 디바이스 드라이브가 뭐래요? 네 이거는 디스크에요. SSD나 뭐 HDD나 그런 디스크 장치고요. 여기 보면 터미널이라고 있어요. 터미널 터미널 터미널이 뭐 버스 터미널인가요? 아니에요. 터미널 그런 터미널이 아니에요. 아까 봤던 그 터미널이에요. 터미널은 캐릭터 디바이스 드라이버래요. 그래서 터미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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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단위로 문자 단위로 입출력을 하는 IO 장치에요. 이 IO 장치 터미널에 대한 IO 장치를 하는 시스템 콜을 통해서 쉘이 터미널 장치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어떤 명령어들이 무슨 명령을 치게 되면 당연히 위에 커널에서 보듯이 시스템에서 예를 들면 내가 LS라는 명령을 치면 그 터미널 장치에서 음 LS라는 명령이 들어왔구나. 그럼 LS라는 명령은 디스크를 읽어서 현재 디스크에 있는 파일들이 무슨 파일이 있는지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런 시스템 야 지금 현재 디렉토리에 무슨 파일이 있어? 그거 알려줘. 알려주면 알려준 정보를 가지고 LS라는 명령을 읽어다가 다시 디스크를 읽어서 가져온 다음에 가져온 정보를 다시 터미널에다가 음 여기에는 A.out Hello.c 무슨 파일이 있어?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렇게 흐름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터미널이 기본적으로 배시를 실행하는 기본 환경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터미널에 대한 작업에 대한 설명을 앞으로 계속 드릴 거예요. 근데 특히 리디렉션이라고 하는 것 이 스탠다드 에라 스탠다드 아웃 스탠다드 인을 기본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파일을 사용한다든가 파이프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굉장히 복잡한 명령들이 있는데 그런 걸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터미널이 무엇이다 라는 걸 잘 일단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하드웨어 시스템은 여러분들 컴퓨터를 공부했다면 다 매번 모든 광고에서 다 보는 거죠. CPU 메모리 인풋장치 아웃풋장치 스토리지 지바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 논리적으로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매우 어떨 때는 스트릭트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입력장치 출력장치가 메모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컴퓨터에서는 입력장치 출력장치가 CPU에 연결될 수도 있고 스토리지에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메모리에 연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리 구조에서 생각한다면 인풋장치가 무엇을 입력을 하면 입력한 장치의 데이터는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이 메모리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풋버퍼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CPU가 무엇을 출력하고 싶을 때는 메모리에다 씁니다. 그럼 메모리에 썼던 내용을 출력장치에 가져가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출력 버퍼라고 부릅니다. 그쵸? 스토리지 디바이스는 디스크죠. 그러니까 디스크도 메모리에 썼던 내용을 디스크로 가져가서 저장하고 또는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논리표가 물론 굉장히 단순화시킨 블락다이어그램이긴 하지만 이 논리대로 움직이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하나 이 아하 CPU는 메모리에 접속되어 있고 인풋장치는 메모리에 접속되어 있고 아웃풋장치는 메모리에 접속되어 있고 스토리지 디바이스도 메모리에 붙어있다. 컴퓨터의 핵심 블락다이어그램 모델의 중심은 메모리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는 어떤 배시 명령어들을 배우는데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제가 앞으로 가르쳐 줄 배시 공부하는 모티리얼은요. 우리나라 어떤 분이 기터브에다가 오픈소스로 책을 만들어놓은 책이 있어요. 이 개발자는 제가 굉장히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훌륭한 개발자입니다. 배시에 대해서 너무 잘 책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배시에 대한 공부하는 책 뭐 어떤 책보다 이 기터브에 들어있는 이 자료가 잘 만든 자료라고 생각이 될 정도예요. 훌륭한 자료니까 이 책을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책은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고 깊이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 명령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어 그럴 때는 여기를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여기 Dev Hints IO에 들어가면 Quick Reference 아주 긴 명령어에 대해서 핵심 명령어들만 딱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로 배시 자체에 대한 레퍼런스 매뉴얼은 여기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굉장히 오피셜하고 정확한 정의가 여기 들어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비 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분트 터미널로 터미널을 열어서 배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 정도 구축해 놓으시고요. 리눅스 명령어 기초를 아셔야 됩니다. 모르고는 제가 배시 강의를 바로 들을 수가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리눅스 기초 강의가 안 되신 분들은 기초 강의를 공부하시길 바랄 겠고요. vi 에디터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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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료 는 쓸 줄 알아야 된다. vi 에디터를 아주 잘 쓸 필요는 없지만 기초 적인 명령들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